이거, 이게 뭔지 알아? 으아, 기분 나빠! 가위 눌릴 것 같아. 코스로 이빨 나왔는데? 안녕? 안녕! 오랜만이지? 안녕하세요, 이모! 크이모야, 크이모! 저 선수집 가져왔어요. 으아... 아, 들어갔어, 어느새. 여기 얘가 털이 엄청 붙어요. 여기가 애들은 그거에 털이 다르면서 들어가는 거에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저한테 이제 따뜻해서 좀 해볼래. 좀 해볼래? 아, 잘했어. 그래?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너 마음에 들어? 어? 이겁게 뭔지 알아? 이제 안 갈거야, 집사님한테. 안 갈거야. 이케 침 울려 want? 침! 언니! 네, 그만해! 저기 한번 앉아볼까요?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햇살들 주워보세요! 너무 햇살 같아요, 좋습니다! 그만큼의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? 그래서 같이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가서 들어봤는데 근데 엄마를 많이 보는 애들이 있더라구요 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? 사랑받아서 좋네요 세상 살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서 복수한거야? 요즘 무서워서 도망간거야 혹시? 내가 왜 무서워? 점심은 나올텐데 오래 안걸려 근데 먼지같은 경우는 신장이 좀 안좋아요 크레아틴이 좋지 먼지 때문에 한참 알아보다가 세상도 하나도 없고 너무 잘 지냈는데 애가 신장이 안좋다 집사님한테 왜 어찌가 붙잡고 양념이를 갈구하고 있는거 같은데? 니팡팡을 갈구하고 있는거야 아 팡팡을 갈구하고 있는거였구나 몰라서 미안하다 아 팡팡을 원하고 있어 손이 50mm짜리 단렌즈라 그렇게 가까이 동작 동작 가리지마 카메라좀 아니 어디 어 아무도 가만히 아이고 동작 동작 원래 카메라 맨날 가래 missions Expecto siz 장점 넌 정적인거 안되고 엔터형이구나 아 아 알삭 엔터로 하자 아따 이 조금착해 せ 톤β 의 모심 뭐하고 있어요? студ McMahon 세팅 떼어 좋וג stretched 어 Passo 컴힘 의vol 도도 물 거기 누구 있어요? 되게 시끄럽네, 활짝거리는 거고 되게 시끄러워 하이 좋은 거 선물 받았네, 봉지 좋겠네 뭐야, 저기 누구 있어? 누구야? 소리났어 누구 있어, 누구 있어? 봉지가 부러웠구나 이걸 두고 가셨네 안녕하세요, 여러분 김혜주와 고양이들의 김경수입니다 재밌건 오드리를 위해서 뱀 한 마리, 독수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우리의 맹수를 위해 사냥을 시작해보자 맹수야 거기 있는 거 다 한다 미친놈 같아 싫어, 기분 나빠 나한테 왔어 기분 나빠 오드라, 조심해 미친놈이야 저기 앞에 가면 센서로 작동하는 거라 반응이 궁금하네 투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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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때린다 투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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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빼도 갖고 놀아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 새는 다음에 드릴게요 내가 새처럼 놀아줄게 일로와 새 arriba 새가 날아들어 나 새가 날아들어 나 새 중에는 새가 살아남 뒷다리 뭐해요 안녕 너무야 휴지 여기서 잘 이거 절대 안 돼 안녕 난생 처음이에요 너 봉지가 부러웠구나 응 잘 잤어 기다리고 있었어? 가자 자라고 하는데 제가 저러고 보고 있어 가위 눌릴 거 같아 거기서 뭐하는 건데? 뭘 보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못 자겠잖아 무서워요 귀여워 내일 봐 내일 봐 응 gotta be 잠시 후 샅다 티티 애교 샅다 샅다 샅다